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얘는 뚜껑을 열어줘야 해 조심해서 잘 부러지니까 이거? 어 조심해야 해 RG가 은근히 약해 그것도 다 부러지는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짱 맞는 애들 한번 볼게요 어 자자자 자, 봐따봐따봐라 2, 2, 3 광 느낌이 나요 이게 다 퍼스트야 번쩍번쩍하다 나으려는데 내려서 요시 이때가 제일 로마 조마조마하도 됐어 다했어 다시는 안만든답니다 응? 다시는 안만든답니다 다시는 안만들어 못믿어 지금 근데 알지 죽쿡 만들고 있어 알지가 또 있더라고 죽쿡쿡 진짜 죽여 그래? 해봐 죽쿡쿡 진짜 잘 나왔어 네? 다시는 안만들어